혜안님은 어몽어스를 왜 이렇게 잘해요? 혜안 진짜 잘한다 저 죽이고 통신실 가요 수상한데 핑크 같은데 저 아닌데요? 핑크님 진짜 못하시네요 나 아니라고! 안녕하세요 어몽어스 프로게이머 혜안입니다 오늘의 블링님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힙 렛츠고 어우, 얘들아 감기 조심해라 코막혀서 죽겄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부상툰 조용! 감기 걸린 크루! 어 저 경크요 경크 누랑 자작했어요 통신실 보라님 들어오고 써름 저는 빨강이가 뒤에 따라오고 있었음 나야 너네 왜 이렇게 빨리 와 아유 뭐야 충청도 사람끼리 천천히 하는겨 그려 그려 들어가요 어? 뭐야 에이 손쉬운 승리 퐁 퐁 퐁 퐁 퐁 퐁 화물실에서 태어나야지 붕어빵 얘기 그만하고 잡자 이제 그리고 붕어빵은 수크림이야 붕어빵은 다치지 야, 검정 자꾸 딴소리하는데 쟤 인포 아니냐? 약간 방 분위기 흐리는 작전인 것 같은데 코만 켜가지고 입으로 숨 쉬어야 돼 어? 나갔네 나밖에 안 남았구나 한 명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? 여기서 잡고 가자 인포 한 명일 수도 어떻게 알았어? 이 방 그거거든요 그냥 아무나 보내자 자 1대 4입니다 한 명이 나가가지고 천천히 할게요 어차피 지금 미션 많으니까 급하게 할수록 안 돼 참캐방을 위해 손색호기 배틀 두 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필걸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도 넣어주세요 랄랄랄랄라 여기 가면은 이거 있는데 시체 시체 같이 발견하죠 어 발견 어 신고 어 신고 신고 됐다 오케이 어 위치한 이정도 남았고 얘들아 나 인포 잡음 파랑이야 에? 어어 맞네 하하하하하하 맞네 와 역시 붕어빵은 슈크림이네 든든하구만 하하하하하하 자 파랑으로 가자 노랑든든하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국밥 중에 두개가 있어 바로 콩나물국밥과 노랑국밥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나 나갔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노랑 도망갔어 나이스 세우리 쉿 크루원 갈색 여기 문을 닫았다는 것은 이쪽에 시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허합니다 유명한 담종님 맞습니까 슥 슥 삭 슥 맞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연두님 님 옆으로 지나간 사람 누구예요 이거 연두님이 봤을건데 기록실에서 핑크봤어 연두님 핑크님 샤워실에서 올라옴 나 기록에서 다운하고 화물당 아니야 연두님 대답 좀 나 아니야 님 아닌거 알겠는데 핑크님 만났다메요 핑크님 어디서 왔어요 주황이 카리스마 하하하하 모르겠고요 모르겠다고요 일단 제 카리스마로 설명드리자면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중앙홀에서 죽이고 전기실로 갔거나 연두를 지나쳐서 기록실 위로 올라갔거나 둘 중 하나인데 몇 명 남았나 보죠 한 명 남았네 뭐야 나간 애 중에 한 명 있었네 오 쟤 수사망 때문에 점점 무서워져서 도망간 것 같습니다 슥싹슥싹 야 시원해 어 핑크 연맞네 연두 맞아? 아 핑크도 맞았어? 그럼 핑크가 중앙홀에서 죽이고 올라간거네 근데 마주친 사람이 같은 연두 임포스터였고 그래서 연두한테 물어보니까 연두가 모른다고 한거고 연두가 죽인거야 아 연두가 죽였는데 핑크 물어보니까 같은 임포라서 말하기 어려우니 모른다고 한거구나 정확했어 주황이는 카리스마인데 출입 하하하하 아니야 다 맞췄잖아 맞췄잖아 결국 맞췄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임포스터 맞아 연두가 없어 맞네 연두 핑크였네 하하 하하하하 담종TV 하하하 으으 이 방 왜이래 어 뭐야 나 어디야 뭐야 뭐야 어둠의 방 뭐야 여보세요 뭐요 아무도 없어요 뭐야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어? 가을이 좋아 가을이 싫어? 좋아 싫어 니네 침풀이에요? 니네 중마 고우에요? 니네 소울메이트에요? 지퍼 쓰세요? 근데 왜 빠큐는 왜 아 근데 저 감기 걸렸는데 마스크 끼면 안 돼요? 뭐야 통과? 이웃 대면 통과? 이웃 대면이 아니라 이웃 대면이죠 비대면이세요? 하하하하 일각대정리 조용 I got you fucking imposter 얘들아 중퇴하지 말아줘 제발 알겠지? 기침 예절을 지켜주세요 어우 내가 먼저 죽겠네 어우 imposter인데 내 문 닫고 어우 내가 내 문을 닫아버렸는데 여기서 죽이고 통신실 가요 수상한데 고쳤어요 검정 발견 아 나밖에 안 남았네 핑크 같은데 핑크가 보안실에서 주감으로 저 아닌데요? 핑크님 진짜 오타시네요 핑크만 해봐 말 모름표 달게 아니라 님 보안실에서 왔잖아요 보안실이 어디에요? 님이 살인한 곳 아 나 아니라고 누가 좋아 조용히 해봐 I got you fucking imposter 멘ıllstock 아니 근데 몇명이 나간거야 지금 내가 인포되면 틱 다 나감 아 세명이나 나갔네 벤트 타고 다녀야겠다 오하이! 나 벤드 탈거임 에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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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고 불 한번 끄고 죽이자. 너 왜 안 죽여줘? 죽이고 에잉? 기다리다 기다리다 나이스 보라 와 다 나갔어 야 중퇴 뭐야 너는 또 뭐야 하하하하하하 어딘데? 경크는 아닌데 경크급 근거 좀 대보세요 근데 경크라고 그니까 경크라고 얘기한 근거를 대봐 근거를 대야 에어팟 프로를 받았을 거야 에어팟 프로 아 그러면은 파랑이네 파랑께요 야 중앙아 혹시 나가주면 안되냐? 나 혼자 하기 하하하하 이런 식빵 하하하하 까Oo 아 아 아 아멘